지난 10일 쏟아진 폭우로 교량 상판이 내려앉은 대전유둥교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기존 유등교를 통과했던 시내버스 20개 노선이 태평교로 우회 운행합니다. 우회하는 노선은 20에서 27번, 41에서 42번, 113번과 119번, 201번과 202번, 613번, 916번, 급행 1번 등입니다. 특히 608번은 도마시장과 도마 내거리, 효성타운 아파트를 정체하지 않고 은호성 아파트 종점행 이용 시민은 서남부 터미널 승강장에서 동일 노선을 무료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통제 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정보는 교통정보센터와 버스 운송조합 홈페이지, 정류장 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